계속 가봅시다. 캠핑 운명의 요새구요. 가봅시다. 다시 돌아왔네요. 엑쏘리티아? 가봅시다. 플레임벨치? 세트해보죠. 를 눌러. 불을 붙이면. 아, 이렇게 해서 엎는다. 센티넬 수정특각이. 오케이 오케이.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 자, 킥트로. 방어가 최저일지. 네. 방어는 모두 블러드펀치로 정립됩니다. 블러드용 체력. 슈퍼 헤비 악마는 헤비 악마. 아, 더 오래 불탄다. 악마가 방어를 더 자주 드롭합니다. 자, 클레임벨치. 체력. 탄약. 체력. 센티넬 수정. 실력. 스펀프 헤비 악마는 헤비 악마는 헤비입니다. 체력. 학생. 스펀프 헤비 악마는 헤비가 최저입니다. 스펀프 헤비. 아, 부피시다. 하나 둘. 아 체명맞고 탄약을 해야 됐는데 오케이, 이어서 해봅시다 뭐야, 이게 악마야? 나오고 오, 칸 핫 핫 핫 아 판매머니 어디 있어 핫 너가? seraitquin 다이언다 남녀석이 타이어 블러드펀치 블러드펀치는 추가 피해를 주는 강력한 금적 공격입니다. 오 요렇게 충격파 같은게 나가네 블러드펀치 사용 룬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블러드펀치를 더 빨리 수행합니다. 더 멀리서 블러드펀치 할 수 있고 수행한 후 속도 부스트 공주의 몬더 기회동력 증가 오오야 이거 좋은데 초반엔 간단하게 네 놔 이녀석아 블러드펀치 룬을 장착할 수 있다 아 요렇게 올까? 블러드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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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로 블러드펀치 블러드펀치 별로 대단하나 블러드펀치 블러드 Chop 블러헤 ingo 블러드질 블러드 블러드 퍽퍽퍽퍽퍽 퍽퍽퍽퍽퍽퍽퍽퍽퍽 어우 화얀네ILA 야야야야 조심조심 킬도 먹고 지금! 오케이 컷 무기 포인트 획득했다 아 무기모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회복속도 증가? 번영속도 증가? 음 이렇게 할 수 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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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올라가서 공이 풀어주고 올라가줍시다 아, 뭐야 죽는 걸 보잖아 아무것도 안보여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이거 뭐야, 이거 왜이래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다시 왔다 뭐야, 이거 이따 올라왔다 왜이래 오, 죽을 뻔 야, 여기 아니다 야, 여기 여기 여기다 달려서, 먹어주고, 컷 차용 돌진 와, 이제 돌진 이렇게 알 수가 있네 이제 으어어 죽을 뻔했네 됐다 됐다 열아줍시다, 문 넘어왔다 왜이래 너 여기가 안보이는데? 안보이는데? 왜이래 이렇게 가져갑시다 You cannot kill the priests. You know our laws. Despite their transgressions against the Covenant, they are still of sentinel blood. What you interfere with now is bigger than you can imagine. It is written. It is their time to give penance. If you continue, you will bring down the heavens wrath. You are but one man. They are no longer your people to save. Okay, let's go. Cut. 2번 하나 둘 너다 핫 없애주고 으아 칸 왜 아따가 아따가 요거다 자 왔어요 플러스 오 요런 느낌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오 오 오 으아앗 테크니고 하나 둘 어딨어 어딨어 넌 뭐고 어딨어 어딨어 넌 뭐고 넌 뭐고 넌 뭐고 넌 뭐고 넌 뭐고 넌 뭐야 이거 아 이거 낼통시키 lett다 맞 sal 뭐지 뭐? 안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부족한데 대시거리가 뭐야 열렸네 여기 안 때려 그냥 사용해주고 오 야 이거 좋다 이거 바로 까해주고 고고고 갑시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미터널 해봤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고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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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